지금은 만황의 왕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노아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내지 역사하시며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놀라신 복음을 깨닫게 하며 가슴을 새기게 하면서 제 세계복음을 안여갈 성찬을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도록 부르신 우리 하나님 자녀들 이 언약 잡고 현장에 나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에 가정과 자녀들 외에 랩랩트 드레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